현 시점에서 후배나 선배분들이 1억 정도 있는데 주식 해야 될까? 묻는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실지? 현 시점에 현금 5천원에서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일단 부럽고요. 일단 너무 부러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해서 본인이 먼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 대부분 자산가격이 다 빠졌으니까 저라면 지금 바로 50%를 매수하고요. 하락할 때마다 남은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월급이랑 배당 들어오는 거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한국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짜면 안전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을지 팁을 조금 주신다면? 처음에 투자 고민을 했을 때, 동기들이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월급을 원화로 받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주식 자산 같은 것들이 다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표기된 자산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융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막연한 거긴 한데 그냥 미국 주식 비중을 한 70%? 그리고 국내 주식 30%? 아까 말씀드린 국내 주식 포함한 신흥국들. 중국과 국경을 맞대면서 미국에 부족한 제조 기반 시설들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기업들은 30% 정도 비중을 뒀었고요. 본인이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전 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힘이 센 패권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 표기된 자산은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부동산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달러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가 모아가다가 뭔가 그 회사가 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잃었다는 걸 내가 알 때쯤 되면 엄청난 폭락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메타 같은 거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내가 메타가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빠지는 바람에 대응도 못하고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건 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지 그런 게 참 되게 어렵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사실. 그래서 개별 주식 아무리 우량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그런 종목들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우량한 회사가 아니라 그 우량한 회사 중에서도 초우량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넷플릭스나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것들부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1등이었던 주식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 빠지긴 했는데 최고점에서 한 게 아니라 정신식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계속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재투자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 페이스북 배당 안 들어오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배당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린이 분들이라면 우량주 투자를 시작하지 말고 초우량주 기준으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전 세계 기업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붙어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사실은 이런 하락장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좋은 주식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등이거든요. 메타가 더 좋은 기업이었으면 사실 영업이익률은 더 높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설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예적금 이자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예적금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린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금리 있고 돈의 가치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예적금으로 몰리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예적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현금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거나 인플레이션을 이겨냈다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금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거나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겨냈다. 장기간 했을 때.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현금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투자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자산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게 안전하고 가능하면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게 싸게 사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세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 우선지 4만 원, 5천 원인가까지 또 내려갔었어요. 많이 빠졌었죠. 그때 사실 저는 주변에 이건 지금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 사실 바닥인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내가 매수하려는 자산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그냥 단지 거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바닥까지 매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2% 삼성전자 우선지 2%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사실 따지면 2% 나오고 만약에 1년 안에 3%만 오르면 물론 이제 변동성을 예거적금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물가가 1년에 5% 이상 오르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 금리가 오른다고 거기 또 막 물려가가지고 예적금을 하는 게 과연 뭔가 유의미한 대행책이 될까 싶어요. 차라리 저는 다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어쨌든 생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빵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차라리 매월 만약에 적금을 드신다고 하면 그냥 매월 삼성전자에 적금을 드는 게 아까 절세계좌 활용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이라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적금은 확정돼 있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딱 정해져 있죠. 마음은 좀 편하지만. 예전에 한참 코로나 때 엄청 이제 상승만 계속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막 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더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투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도 그냥 꾸준히 사시던 만큼 사셨는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월급에 100%를 투자했거든요. 평소에. 월급에 100%를 계속 투자했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냥 월급만큼만 투자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동안 투자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하락장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최고점에서도 사봤자 한 3개월치 월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사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폭락이 왔을 때 코스피 1800 깨졌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수 100% 기준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가지고 종목 정해놓고 매수를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대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월급 계속 매수하고 있고 대출 갚는 것 때문에 조금 갚고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 한 달에 한 100에서 150 정도 이 정도는 조금 아끼고 하면 직장인들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그래서 저라면 미국 주식은 한 70%? 국내 우량 기업이랑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30% 투자할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매입하시면 거기 납입한 금액만큼 또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거 말고 이제 중경 ISA라는 또 다른 별도 계좌는 국내 주식 개별 종목을 여기다 살 수 있어요. 원래 연금저축펀드는 ETF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별 종목이랑 리츠를 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을 살 수 있는데 저라면 이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퇴직금도 주식으로 돌려가지고 코로나 때 주식을 매수했었어요. 퇴직금이 보통은 기업은 딥형이라고 해가지고 예금,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내 퇴직금이 안전하게. 인플레이션 반영은 충분히 못하죠. 그거를 돈을 꺼낼 수는 없지만 증권계좌로 전환을 하면 DC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퇴직금이 주식 계좌로 들어와요. 그걸로 이제 ETF를 매수. ETF를 사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8년째 퇴직금이 은행이나 보험 계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에 들어있어요. 주식 계좌에. 별도의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해가지고 계좌에 들어있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ETF를 살 수 있어서 전액. 전액. 다 나스닥. 나스닥. 관리한 종목이랑. 나스닥 100이나 뭐. 100 ETF랑 이제 반도체 지수 관련 같은 걸 코로나 때 좀 샀었어요. 퇴직금 그때 코로나 때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만큼 대출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또 그 DC형으로 해줘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듣긴 했었었는데. 그걸 아예 DB로 그냥 하는 회사들도 꽤 있다고 듣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개별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부에 문의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뭐 어쨌든 되게 장기로 가는 거다 보니까 멀리 보고 사실 DC형으로 전환해서 훨씬 나을 수 있겠네요. 주식 완전 초보자들에게 좀 봉윤이 형의 투자 철학 뭐 한 가지 정도만 공유를 해주신다면 좀 최소한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해라 조언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진리는 언제나 좀 간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 원칙 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반드시 상승한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또 단순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산업에 속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량 자산 정리식 투자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이게 3배, 10배 오를 거라 기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량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죠. 우량 주식 투자는 남들보다 부자가 되기보다는 뭔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 저는 일단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런 우량 주 투자를 통해서 일단 마음 편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본인이 좀 실력이 쌓이고 시장이랑 개별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때 이제 서영주나 텐베고 종목 같은 거 같이 포트폴리오를 섞어가지고 금융 자산을 구성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를 할 때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원대한 욕심보다는 사실 그 생각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판단 미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량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내 소중한 월급 내가 받은 돈의 가치 구매력을 안정적으로 늘려간다는 일단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고 또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ETF 투자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ETF로 소개를 좀 몇 가지 해주시던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수했었던 종목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수 추정하는 ETF 워낙 많잖아요. 스파이, VO, IVB, SPY 이런 거 많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수 추정하는 ETF는 매수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ETF고 되게 오랜 기간 투자했던 게 배터리랑 자율주행차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LIT ETF 밸런트 중국이 있어요. 이거 국내 기업, 미국 기업, 중국 기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많이 갖고 있고 초기에 테슬라가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테슬라를 접한 게 6년 전이에요. 오우, 일찍 접하셨네요. 2016년도에 테슬라, 비욘드미트, 비트코인 다 접했었는데 그때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 동기가 단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전기차가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환경 전기차는 분명히 그때도 메가 트렌드였어요. 아, 6년 전에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전인가? 처음 접한 거고 실제 투자는 한 4년에서 5년 전인데 그때 그래서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이 그 당시에는 너무 진짜 위험한 기업이니까 투자를 못했고 이 LIT라는 산업 전반에 투자한 ETF를 통해서 전 간접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반도체는 SOXX나 SMH라는 ETF가 두 개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에 상장된 종목이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국내 연금저축펀드나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는 똑같은 동일한 상품이 있거든요. 몇몇 증권사에서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세계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XLV라는 ETF가 있어요. XLV요? 네. 말씀드린 거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LIT.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LIT는 이제 배터리의 원료부터 배터리 제조 그리고 완성차, 자율주행차 기업이 골고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전반에 기업이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어가지고 테슬라도 한 10% 언더로 있고 테슬라도 들어있나요? 어, 테슬라도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LIT ETF는 테슬라도 들어있고요. 중국 쪽도 들어있고요? 네. 아마 중국에 있는 리튬 회사들 중국에 있는 리튬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중국 전기차 회사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종목이 계속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준으로 뭐가 있는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좋을 것 같고 리치는 저 예전에 머니백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리치도 저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리치를 이제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데이터 센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짓겠죠. 계속 짓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SRVR이라는 데이터 센터에 분산 투자하는 리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비중대로 투자하는 게 있고 IMDS라고 이거는 전 세계 물류창고 ETF. 물류창고? 그것도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더 온라인으로 쇼핑을 더 점점 더 많이 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대신에 전부 다 베이스는 성장 산업에 속해야 되고 압도적인 시가총액 1등이 없다면 그 1등이 포함된 ETF를 많이 매수한다. 수익률은 낮아도 대신에 안정성이 좀 변동성이 낮아가지고 좀 괜찮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압도적인 업계 1위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상 전 세계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갈수록 계속 그 경쟁력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5년 전에 테슬라를 접했다고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투자하는 게 더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차라도 제대로 판매도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 이미 시가총액 1등이 됐어요.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600조? 삼성전자의 2배 정도? 그리고 미국 나스라 기업 중에서 한 10등 정도 전후로 시가총액 형성돼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고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2등인 도요타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꽤 많이 높을 거예요. 한 4배? 한 3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라면 이렇게 압도적인 1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 팬덤도 이미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마케팅도 알아서 잘 되고 있고 실제로 눈에 띄게 테슬라 차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이더라고요. 체감되시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아이폰 4만 나왔을 때도 총 아이폰 4 썼거든요. 그때만 애플 주식 샀어도 사실은 5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다 경험했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해서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또 고점 대비 반토막 떨어졌으니까 지금 매수하고 추가 매수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가 이미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 이미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안전이 직결된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신생 기업에 데이터도 없는 회사 거를 만약에 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적인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라고 봐요.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성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 책에도 이런 챕터가 있던데 또 성장 산업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쪽을 좀 공부를 좀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직장인이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본업이 있는데 투자 공부를 따로 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따로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폰 계속 썼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썼었고 그리고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테슬라 한 대 있었을 때 지금 꽤 많이 보이고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 나왔을 때 우리 다 이미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1차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쉽게 봤을 때 전기차랑 담배 산업 두 겨지를 놓고 봤을 때 전기차죠. 네. 그렇죠. 당연히 전기차가 더 성장한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 자연주행, 메타버스, 바이오, 우주, 항공, 반도체, 컨텐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라면 먼저 어쨌든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먼저 현실에 실현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죠. 그래서 관광장님이 봤을 때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랑 메타버스 하면 전기차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뭔가 메타버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면 왜냐하면 제가 10년, 20년 더 일할 거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좋으니까 그 성장 산업을 비교할 때도 저는 이제 최근 10년 이내에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전기차랑 자율주행차를 다른 메타버스나 바이오 이런 거 대비해서 먼저 투자를 했었어요. 그 당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 거죠. 눈에 좀 어느정도 보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부터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다 간절해요. 간절하고 시장은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의 답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